에이 사랑해 배터리가 더 뭐해? 맥주! 왜 이렇게 좋은지야? 당신이 숨을 사랑 왜 이렇게 좋아? 정말 못 사랑 당신이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없어요 역시 좀 연습을 해야 돼서 아이비 마르네 안녕 안녕 고 투 슬립 데이 알고싶어 알고싶어 노래 뭐였지? 알고싶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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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좀 알고싶다 이거 노래 좋아 알고싶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쓰러지잖아 얼마나 만들 때 오늘 너무 많이 했어 그래도 그래도 어제 배고프했다 잘했다 그래가지고 어어어어어 여러분 아 뭐야 재미없어 넘어져 보여줘 나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아니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여러분 준홍이가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아니 없다니까요 아 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요새 준홍이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네 복근을 여러분에게 복근을 보여드리게 돼요 근육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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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진걸로 사라진걸로 이 정도돼 봐봐 봐봐 아 지금 이 정도돼 안돼 아빠 없어 어떻게 보여줘 아니 내걸 보고 처음엔 안보이도게 복근만 보고 아니 내걸 보고싶지 않아해 니걸 보고싶어하지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하고 캡처해서 준홍이 복근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치트 으헤헤헤